핸드폰 레시피 보는 거 몇 번 봤습니다, 제가. 정말 잘하세요. 사실 레시피를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슬쩍슬쩍 가끔씩 보기만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보고 그냥 662로 할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일꾼. 집에 있으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2등은 당연히 태경이에요.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We'll ride our bike. 꼴찌는 왜? 꼴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. 할 줄 모릅니다, 이 사람. 저도 7시28 10시 section 1tan 08 010 9 010 00 range